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바빠져가지고 일일이 답변을 못해드리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왜냐하면 전국의 아이들이 단어 어휘 실력이 엉터리라는 거는 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고 또 어머님들께서도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실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좀 문의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수업도 예전에 제가 한 3, 4시간 하고 보조선생님들한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루에 10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부하가 좀 걸린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들을 가려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은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경우에 이제 좀 피하냐면요 학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피하지 않고 학부모님들을 좀 피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제가 내용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절박함 보다는 궁금하고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시는 거죠 저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게 저도 이렇게 뭐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심정을 잘 알거든요 근데 너무 질문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머님께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상담 시스템이나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좀 결국에 좀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질문만 하시고 그리고 하셨다가 아이가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취소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데 아이가 사실은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는데 몇 번 해보면 이제 할만하니까 이제 좀 비용도 좀 아껴야 되니까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 좀 피하고 있고 또 옆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 옆에서 보시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잔소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것도 정말 죄송한 건데 제 잘못인데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잔소리가 너무 심하세요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시는 거를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피하고 있고요 피해 다닙니다 결국에 뭔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도 사실 느끼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럼 그 다음 수업 때 뭐 다 보완을 합니다 수정을 하던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바로바로 말씀하시면은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줌 수업도 옆에서 이제 못 보시게 하는 게 옆에서 보시면 또 이렇다 저렇다 또 말씀을 막 하세요 저도 알거든요 제가 이제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단어의 신 채널에 이미타 제가 공개를 해놨고 제가 또 다른 교육 채널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원리 왜 이게 다른 암기법들에 대해서 비해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좋아하고 왜 이게 월등하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다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막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아니 다른 학원에서 3년 동안 500단어도 못 외운 거는 뭐라고 안 하시면서 저한테 막 이걸 막 한 번 해가지고 수능 단어까지 끝내달라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최고의 좋은 공부법들을 이용해서 효과를 좀 빠르게 더 아이들이 쉽게 도와주는 거지 제가 뭐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은 제가 피할 거니까요 아무튼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상황이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일 많은 질문 중에 추가를 좀 해본다면 어디서부터 하는가 초등학생 중학생 거의 99%는 중학교 1, 2학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단어를 모른다가 아니라 완전함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함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선별해서 모르는 단어를 없애주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단어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선별해서 그 부분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거의 99%는 그래요 완전함기 되어 있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고교생도요 외고생도 마찬가지고 거의 중학교 3학년부터 완전함기가 안 돼 있습니다 완전함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필수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 나오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선별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부터 하는데 대체로 초중생은 중학교 1, 2학년 고교생은 중3부터 하게 되더라 저의 데이트입니다 거의 99%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 강의 단과를 하면은 3시간씩 두 번 해서 한 800단어, 700단어씩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한 200, 300단어씩 나오면은 그걸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모르는 단어 새로 500단어 정도 암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얼마나 걸리냐 줌 정규반 1시간 주 1회 하는 거는 사실은 빠른 기간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주 2회가 돼야지 좋은 반복이 되고 주 1회는 사실은 추천할 만한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해소를 해야 되고 또 들으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반을 개설한 거고요 한 번 정도는 집에서 복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줌 정규반은 그리고 제가 한 번 수업에 한 100단어 이상은 그래도 하기 때문에 중학 1500단어 정도는 한 4달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줌 단과 수업 1대1 줌 단과 수업은 지금 잠깐 중단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준비를 해서 보조 선생님이 하시는 줌 단과 또 저도 시간을 조금 내서 줌 단과 수업을 조금 해볼 예정인데 중학 단어 1500, 고교 1600, 고1, 2, 1600, 수능 1300 해가지고 그 정도 한 5000, 6000 단어 정도는 한 6회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2번, 1시간씩 6번 이걸로 6회 한 6달 정도 되겠죠? 5-6달 정도 되겠죠? 기간으로 따지면 그리고 현장 강의, 한 티어 현장 강의로 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한 5-6천 단어를 한 4회 정도 그러니까 총 8회 수업이 되겠죠? 이제 3시간씩 2번 진도를 나가니까 4회 정도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모르는 단어가 한 30%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고 아이들마다 모르는 단어 비중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건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10월 중순 정도 되면 1대1 줌 단과를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보조 선생님들이 많이 했었는데 보조 선생님들을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줌 단과 줌 정규반으로는 뭔가 모자라고 현장 강의하기엔 좀 부담되고 거리나 비용이 부담되고 그러신 경우 이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장님들 단톡방 만들어서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초나 연말에 이 솔루션을 다른 학원이나 공부방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팔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현장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좀 바빠지니까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보면 인성 논란 터지고 그러잖아요 인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수업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건 변함이 없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